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대전지원 지원 대상 유튜브 컨텐츠 제작 교육 진행을 맡은 이기잉 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주제가 개성있는 남한의 심쿵한 유튜브 채널 만들기 벌써 교육 참석하신 분들은 심쿵한 마음을 갖고 교육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컨텐츠는 유튜브 개혁, 채널 개설, 영상 제작, 영상 업로드, 홍보순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유튜브 개혁 유튜브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전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프로 유튜브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 없는 도로 공유하는 플랫폼이고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설립은 2005년도에 미국에서 2월달에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원 3사람이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06년도 10월달에 16억 5천만 달러의 구글에 인수가 됐습니다. 영상은 초창기일 때 SD급 화질, 화소라고 하죠. SD급 화질에서 VGA 화질, HD 화질,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는 UHD 화질 즉 여러분들 4K, 8K, 지금 현재 16K까지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선명하고 상세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거고 유튜브의 수익 구조를 보면 채널의 구독자 수가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고 1년동안 총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는 유튜브일 경우에만 구글에다가 구글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해서 내 채널에 광고를 달겠다. 그리고 자기 통장 계좌번호 주게 되면 다음 달 월말에 입금이 되죠. 입금되는 예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1만건 기준의 조회 기준이 2만 7188원 이것은 순수하게 조회 기준 순입니다. 10만건 기준에서는 27만 1880원 여기다가 플러스 광고 수익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10만건만 해도 월 좀 꽤 되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저작권이 대두가 됐는데 영상의 저작권은 음원이라든지 영상, 글꼴 등 게시하거나 출판하여 생기는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조건 전적으로 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캠바로 프로필 이미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카카오톡이라는 이걸 다 만들었어요. 이 아까 방금 전 이 영상에서는 데스크탑 버절로, 데스크탑 PC에서 캠바로 그 디자인 적용한 걸 가지고 이런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너무 초보지가 프로필 이미지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 밑에 이제 각각의 동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썸네일이라는 것은 즉 동영상 위에 겉표지로 책 표지처럼 눈에 확 들어오게끔 만든 거 이게 유튜브에서는 썸네일이라고 제목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 노출율이라든지 클릭률을 썸네일이 거의 90%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유튜브를 하려면 어차피 핸드폰도 사용하고 데스크탑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블루하고 그 다음에 채널하트를 그 썸네일이랑 채널하트를 여기서 다 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실수할 것은 블루하고 멸치 이걸 가지고 살고 나중에 이걸 다운받아서 기능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유튜브 채널 만들기 구글 아이디아 유튜브 채널은 이미 만들어져 보게 되면 패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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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